라트는 이 마을에서 불을 피우고 불을 지키는 이름 라트의 친구 수염이 국수처럼 길어서 이름이 국수야 이 수연마을에는 정말 수염이 길 할아버지가 살고 계셔 바로 아군 할아버지야 그런데 화나지 수염이 진짜 길어요 수염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을 벌어졌어요 늘 조금씩 자라던 수염이 끝없이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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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